6. 어서 와. 가봐. 간을 przykład. 안 해봐. 나. 오iville. 시원해, 일칠워. 오, 오, 오. 이거 씨발 얼굴로 먹는거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데. 빠져나와. 난 해봐. 러브 유아. 와! 슈투도! 사랑해요 맵 고작! 시작! 옴수 탈락 옴수가 졌어 먼저 움직였어 세봉 루미 자 루미씨 각오 한 번 들어볼까요? 오늘 뉴스가 떴을 거예요 아이 Андрей 한화가 탈출했덩어 따로 이걸 갖춘 위와 있습니다. 네, 새봄 씨도. 그나마 제가 잡겠습니다. 이 개념 진전. 시작! 뭐야? 뭐야, 씨X 이게? 한 번 잡았습니다. 준비, 시작! 그래, 좀 더 붙어, 좀 더 붙어. 자, 까만 하시면 안 돼요. 아, 잠시만요. 너무 격렬하는데요? 오케이, 5등, 4등. 준비, 시작! 새봄 승. 새봄 승. 도무니저 개요키디. 아니, 진짜. 뭐야. 도무니저 개요키디. 아, 이거, 이걸 안 죽어요? 자, 긴급 속보입니다. 에버랜드에서. 난 악어야! 악어와 악어 조련사의 대결. 준비,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짝! 표독하기 그지없어. 잠시만요. 아, 리플레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되돌려. 함께 하겠습니다, 되돌려갈기. 되돌려갈기 하겠습니다, 되돌려갈기. 시작! 우리 우승자는 승! 우와, 예스! 로작은 살아있다. 정말 압독하고, 표독하고. 정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워요. 저 진짜 손바닥 총 맞은줄 알았어. 자진 탈퇴하시는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준비. 시작! 시작! 응! 웅수 승! 이번엔 여자전! 야! 진영이 죽는다! 진영이 죽는다고!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준비! 시작! 그만! 그만! 이겼어! 승! 준비! 시작! 살짝 엄마가 엄마가 아들 얻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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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라스트 게임! 올라오시죠 다들 빨리 먹기 위로할까요? 아니요! 상대방 얼굴에 씨 많이 뱉은 사람이 승리! 준비! 도전! 시작! 잊지 마! 아까 나한테 웃어! 부담엏! 부담잖! 부담엏! 끝! 끝! 아! 붙었다! 아! 붙었다! 이게 붙었어? 얼굴 고정! 얼굴 고정! 시작! 진영이이! 너넨 아 아 아 개웃길래 준비 도전을 해주세요 시작 시작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저 세이 언니가 너무 공개배를 하는데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준비 도전 외치세요 시작 뭐야 잘 맞는데? 자 일단 6 5 4 3 2 1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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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5 4개 4개 4개나 올렸습니다 다음 야루미 1개 2개 3개 5수 1개 자 그러면 지금 둘이 동점이잖아요 두 분이서 얼굴 뵙기 한번 갈게요 준비 시작 어 공약병으로 갔는데? 이거부터 시작했을 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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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여러분 나갈까요? 네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우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너무 좋다 쌍잠이었어요 너무 배가 안 붙였나봐 다들 어 맛있는 냄새 이제 나온다 눈이 냄새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니 이거 눈이 한 방 백수 눈이 한 방 백수 눈이 한 방 백수 눈이 한 방 백수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왜 저녁이 맞지 짠짠 짠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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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칙을 보여요 갈까요? 네 벌칙은 무엇이죠? 벌칙은 최하위 두 명 네 흉가에서 라면 끓여 먹고 오세요 네? 라면을 흉가에서 불타 챙겨가시고 냄비 챙겨가시고 라면 챙겨가셔서 두 분이서 라면 끓여 먹고 오세요 그럼 이제 핸드폰 다들 보지 마세요 투표 종료할게요 한 명씩 어필타임 갖고 투표 종료할게요 왜냐면 지금 다 점수가 고만고만해서 솔직히 전 그냥 운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아니요 제발 한 번 봐 운명 따위가 어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를 제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충격한다고 뭐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저 무서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담하게 이번 결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뭐 얘 얘 졸라 무서워하고 라면도 못 끓이면서 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니 개빡쳐요 이 방 가는 게 벌칙이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방지인데 살짝? 저거 안 뽑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야룸이 누나를 뽑은 사람들은 다투표 다시 해주십시오 아 너 새끼 아냐 왜냐면은 야룸이 누나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흉가 이런 거를 가본 적이 없대요 아 뭐래 갔었어 제가 봤을 때 웅수 야룸이 조합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투표 1등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선 현재 점수 세이 1등 23점 루미 진혁 세봉 웅수 15점이거든요 인기투표에서 갈리는 거야 자 우선은 4등부터 발표할게요 투표 점수 4등 야룸이 어? 잠깐만 반전이 있습니다 공동 3등입니다 그럼 1등 먼저 발표할게요 웅수 옆에 진혁이 웅수와 룸이냐 웅수와 세봉이냐 저희 공동입니다 3등 웅수 웅수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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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여름아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분 10일 안으로 흉가 가셔서 라면 드시고 모시면 되겠습니다 진히 흉가 팀 먼저 인터뷰를 받아 루미 씨 루미는 지금 짐이에요 짐 빨자 너무 즐거워 세이이스크래 너무 행복해요 존재 응수 라면 끓이는 방법 알아 봐 아 이 새끼야 자 웅수 기대가 됩니다 야 이씨 아 웃기다 니가 뭔데 기대가 돼? 뭐가 기대가 돼 누가? 다음부터 치열하지 마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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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소 짜증나요 화가 난다구요 우와 저희 팀 결승찬 천개 고마워요 세이큐어 미안해자기야 다녀와 진혁아 진혁 씨 소감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봐 드리겠습니다 진혁아 너무 행복해 누나 진짜 너가 너무 좋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이큐어 화이팅 아 네 여러분 질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1등 할 줄 알았고요 1등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다섯 명 더 즐겁게 놀면서 방송에서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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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